서울의 전체 제조업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봉제업입니다. 이를 자칭으로 나눠보면 금천구는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봉제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천구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봉제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의 봉제업체는 약 900여개로 종사자는 만여 명에 육박하고 매출액은 한 해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금천구 전체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간부족 등으로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천구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손을 맞잡은 건 이러한 현실에 처한 지역 봉제업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일감 연결은 물론 완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에 나섭니다. 그게 패션 봉제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서울의 패션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금천구와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갖고 있는 금천구의 경쟁력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판로의 경쟁력을 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거죠.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패션 의류 공동 판매장의 공동 운영입니다. 독산동에 약 500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는 전시 판매장은 봉제업 지원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봉제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일감, 일거리에 대한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금천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분들이 또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금천구 봉제업 부흥을 위한 패션 의류 전시 판매장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오는 6월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